동물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, 한 번쯤 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. 이게 곧 현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. 인공지능으로 돼지 울음소리를 해석하는 기술을 유럽연구팀이 개발했습니다. 김도원 기자입니다. 덴마크에 있는 돼지 농장입니다. 쉴 새 없이 꿀꿀대는 돼지들. 다 똑같은 소리 같지만 상황에 따라 우는 소리가 다릅니다. 덴마크와 독일 등 유럽 6개국 대학 연구팀은 다양한 돼지 울음소리 수천 가지를 수집했습니다. 성별도 나이도 다른 돼지들이 온갖 상황에서 낸 소리를 녹음한 방대한 파일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분류합니다. 짧은 꿀꿀은 기분이 좋을 때, 끼익하는 날카로운 소리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등입니다. 수작업으로 분류하려면 엄두가 안 날 일이지만 인공지능 덕분에 실시간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. 연구팀은 돼지 소리 분석 프로그램을 스마트폰 앱으로 만들어 농장에서 더 행복한 돼지를 기르는 데 쓸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. 자료만 충분히 모으면 돼지뿐 아니라 다른 동물 소리도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. YTN 김도훈입니다.